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항립개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닭들 사이에 서있는 학이라는 뜻입니다. 세설신어, 중국 남조 송나라의 유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동안시대 말기부터 동진시대까지 여러 명사들의 일화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설신어 용지편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진나라 때 사람 혜소와 그 아버지 혜강, 혜강은 중림치련의 한 사람이죠. 혜강을 두고 쓴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군계일학이라고 많이 쓰는데 항립개군에서 파생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진서라고 하는 역사책에도요. 충의전에 보면요. 같은 표현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와 기품이 출중할 때 쓰는 성어인데 용모뿐만 아니라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뛰어난 재능 그 자체를 비유할 때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도낭에서 발견된 도낭변문집에는 학처개군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모두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원래 원어였습니다. 학립개군이었습니다. 중국사회의 오늘 1916년 6월 6일 전국인민의 반대 속에 원세계가 두려움에 떨다가 향년 58세 일기로 죽었습니다. 원세계는 신의 혁명의 정신을 짓밟고 1916년 1월 1일 황제로 즉위했다가 불과 석 달 만인 3월 22일 하야한 다음에 불과 두 달 남짓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비난 속에서 ERO 한글자막 by 한효정